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음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영상은 찐 졸꾸러기라면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정말 유익하고 이 책을 읽으면 딱 한 줄 평 사유의 확장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사유의 확장 진짜 이 책은 말 그대로 사유의 확장입니다 저는 딱 이 책 읽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굿리지나 이런 데 리뷰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이런 평이 거의 대다수에요 정말 그 발상 자체가 기발하다 이런 평이 거의 90%입니다 외국에서도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는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생각은 뭐였냐 우리는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 피부라는 것을 경계선으로 우리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몸 생물학적 몸이 있잖아요 그게 나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지금 느끼고 있는 나 나다 그냥 상식적으로 나 내가 뭐 우리고 세계고 생태계고 그런 생각 안 하고 나는 나야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아주 재밌는 오늘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저랑 고약가님이랑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어떤 생물학적 기술이 되게 발달해서 머리를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이제 신박사고 누가 고작갑니까 거의 99%는 아니라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머리 가는 쪽이 고작가고 머리 가는 쪽이 신박사라고 다 말하실 거고 뭐 저도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장래 미생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린 여태까지 여러분 공부 많이 했죠 장래 미생물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그냥 건강이 아니라 사고 방식에도 영향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우울증과 장래 미생물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지 점점 공부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 미생물도 여러분입니까? 미생물이 여러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냥 출산 그냥 출산하는 애들은 출산을 하면서 엄마의 이렇게 배변이랑 이렇게 섞이면서 장래 미생물이 상당히 건강한 상태로 나오는데 재앙절개로 나오면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면역적으로 좀 취약합니다 면역적으로 취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떤 기법이 나왔죠? 실제로 분유를 먹일 때 변을 엄마의 변을 좀 타서 먹이면은 장래 미생물 상태가 확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졌어요 뭘 먹고? 변을 먹고 그럼 그 변이 여러분입니까? 건강해졌잖아요 내가 건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우린 이걸 공부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진짜 찐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되게 술술 읽히실 거예요 술술 읽히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거에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냐 정체성에 관한 관점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관점 그래서 여기에 되게 희한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는 사건이랑 제가 하나 엮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저희 담당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제 다양한 이제 기사들을 보내주는데 그런 기사를 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살인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살인을 했어요 근데 징역 5년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살인도 우발적 살인이냐 계획적 살인이냐 막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징역 5년이면 벌써 좀 살인인데 어때요? 보약관님? 되게 작아 짧게 느껴지죠 근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볼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짜증 나잖아요 살인자가 왜 감옥에 안 가는데 보통 이런 댓글이 99% 달립니다 근데 이 기사에는 그런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았어요 어떤데? 살인자한테 징역 5년밖에 안 때렸는데 집행유예 심지어 받아갖고 그 살인자가 감옥에 안 갔는데 그 판사한테는 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왜? 사건이 뭐였냐면 저는 이 사건 보고 울 뻔했는데 그거예요 자녀가 둘인 엄마가 둘째를 죽인 건데 왜 죽였냐 둘째가 장애가 있어요 정신장애 그러면서 크면서 행동이 더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도 벌써 괴롭죠 저 고작가님이랑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눈물 납니다 벌써 괴로운데 다른 아이가 자녀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암에 걸렸어요 엄마가 버틸 힘이 없어서 딸을 죽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판결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만약에 다른 살인사건이었으면 판사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바뀐 거죠? 똑같은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한 건데 왜 바뀐 거죠? 이게 여러분 정체성의 확장이에요 뭐냐 단순히 우리가 우리 뇌에서 사고하는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유전자 아빠가 정말 주고 싶지도 않았는데 준 거예요 거기에 엄마 아빠가 줬지만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삶은 일단 엄마 아빠랑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누가 누구를 살인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판사도 이거는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고 우리 보는 우리도 어때요? 너무 완벽한 판결이었다 라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기 책에는 또 희한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때요? 여러분 어떤 여기 이제 살인마가 나오는데 살인자도 아니에요 살인마예요 더 단계가 올라갔죠 16명인가를 죽입니다 막 죽여요 너무 나쁘죠? 근데 나중에 이 살인자를 부검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일기에 썼어요 내가 미쳐가는 것 같다고 나중에 죽으면 부검해달라고 죽은 다음에 부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 머릿속에 암이 있었어요 그것도 편도체를 누르느라 그냥 그렇게 행동을 컨트롤 못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편도체는 여러 번 본능 반응 중에 본능 반응이잖아 나를 보호하려는 거기를 막 짓누르는 거야 뭐가? 암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와 상관없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람들을 죽인 건가요? 암이 그 사람들을 죽인 건가요? 벌써 어려워지죠? 벌써 어려워지죠? 그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였다면 여러분 이 책은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벌써 이 영상 진짜 몇 분 찍었죠 우리? 7분 찍었는데 여러분 벌써 책 아니고도 이것만 들어도 사회 확정이 확확 일어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톰 올리버 교수님이 생태학자여서 교수님인데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199쪽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뇌가 우리 정체성이라면서요 여러분이 뭔가 좀 삐뚤어지게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오롯이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럴 거예요 그거는 태도가 글러먹은 거라고 걔가 마음가짓만 올바르게 먹으면 올바르게 사는 거지 이런 꼰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면 뭐냐면 두뇌 발달이 빠르고 예민한 시기인 유년기에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면 뇌 구조가 장기적으로 변해 두뇌 활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였다면 윤리적인 이유로 승인받지 못할 원숭이 실험에서 태어나서 6개월이 넘게 먹이와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만 격리된 원숭이 새끼는 몸을 앞뒤로 흔들며 자신을 깨물거나 나중에 새끼를 가지면 자신의 새끼를 공격하는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처럼 뇌기능의 정상적인 발달에서 건강한 사회관계가 중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다 생태학자분이어서 혹시 다른 분보다 좀 살을 더 넣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으면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내 정체성이라는 게 내 피부를 기준으로 나라는 몸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라는 단어도 적합한 게 아니라 그냥 다 I인 거야 다 그냥 그 다음에 I라는 단어 없고 다 위인 거야 그냥 너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공부한 거라서 움직임의 힘에서도 이런 내용 다 본 건데 이제 이분이 이거를 정체성의 관점에서 쫙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2017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증거자료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때 얻는 건강상 이점을 보여준다 녹지 공간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정신건강이 향상되었고 정신적 행복과 건강한 면역체계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줄어들며 천식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줄어들었다 특히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비만율과 제2당뇨병 유병률이 줄어들었다 자연환경에 노출이 심박수와 혈압 비타민 D 수치 회복률 코르티솔 수치와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자연환경을 통해 얻게 되는 이점은 꽤 많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줄어들고 이런 거가 내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런 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데 그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똑같은 생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안에 커다란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공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오랫동안 관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범죄율도 높고 비만율도 높고 행복도도 높고 불평등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거 불행함 정도도 높아지고 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랑 그 개개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뭐가 자연환경이 있고 없냐에 따라서 있고 없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그냥 그런 거죠 뉴욕에 가면 그 센트럴파크가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보면 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기다 왜 부동산 안 짓지? 그게 더 나쁘니까 그게 결국에는 부동산의 관점 아주 작은 진짜 마이너한 관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인류라는 관점 이 도시라는 생태의 관점에서는 센트럴파크 있는 게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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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니까 이런 책을 읽어보면 딱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거 지으면 범죄율 올라가는데 저거 지으면 사람들 건강 나빠지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옛날에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으면 그냥 막 우스갯소리로 하고 넘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책에 보면 이렇게 환경 또 어떤 관계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미생물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하나하나 것도 알고 보면 저 우주 저 자유 환경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의 별인 거야 또 그런 낭만적이면서 멋있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딱 어떻게 시리즈 세계관이 연결되는 거냐면 영양의 비밀 읽은 다음에 그 뒷부분을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딱 맞아떨어져요 진짜 딱 맞아떨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초반에 이제 그 찐졸꾼은 뭐 다른 분들은 뭐 관심 없으니까 안 봐도 되는데 찐졸꾸면 복잡게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하나 제가 긴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조건은 시스템적인 것으로 우리는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에서 연결된 많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주변 세상과 함께 엮여 있고 같이 기능을 발휘하는 수조계의 세포들의 창발적 특성이다 끝나는 거예요 복잡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창발은 복잡게에서만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몸은 우리 주변 세상과 함께 엮여 있고 같이 기능을 발휘하는 수조계의 세포들의 창발적 특성이다 비록 개별 세포는 짧게 살지만 우리의 몸 구조를 정하는 디자인은 우리 조상에게서 빌려와 후손에게 전달될 오래된 DNA 교본에 숨겨져 있다 우리의 마음도 뇌의 신경회로에서 지속적인 전기 자극으로 나타나는 창발적 특성이다 마음조차도 뭐예요 여러분? 창발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고 갑자기 여러분 같은 생각이 아닌 게 들어도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왜? 창발적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게 일어날지 몰라요 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내일 결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런이 뉴런 세포가 모여있을 텐데 의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정말이죠 계속 읽어도 이게 좀 길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종종 커넥톤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모든 마음과 몸의 집합체가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며 살아있다 이렇게 나타난 사회 구조에서 역할은 인간 몸 속에 있는 세포처럼 구분되어 있다 개별 인간은 태어났다가 죽지만 제빵사, 건축사, 점원, 폐기물 기술자, 소방관, 경찰이 사회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구조의 이부분을 구성하며 이 구조는 변함없이 남아서 일부분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사회활동은 세계 경제라는 창발적 특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세계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 세계는 깊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중 하나다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경계선을 너무 작게 그려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이 단순히 피부라는 경계선에 머문다고 믿지 말자 인류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중요합니다 문화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진 사람 간의 거대한 연결과 협력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는 무지하다 크...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우리는 두 눈 뒤에서 제한적인 공간 범위까지만 세상을 보곤 했으며 사건을 몸 한 개의 생애 동안만 지속되는 환상의 자와의 관계에서만 해석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시공간의 척도가 다른 척도보다 더 실제할 거라고 할 근본적 이유는 없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분은 복잡계란 말은 안 쓰였지만 이 복잡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거는 복잡계적 현상에서 창발이라는 거예요 이걸 대단하게 세련되게 말한 거예요 이걸 진짜로요 박식하세요? 뭐 아는 분야가... 생태학자라서 이미 되게 시스템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너무 박식해서 이 책은 여러분 300쪽짜리로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예요 정말 술술 읽히는 책인데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술술 읽히고 진짜 찐 졸꾸러기라면 이 책은 진짜 사실 이거 생판 모르는 분들이 보면 어려운 용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책이지만 술술 읽히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적어도 반졸꾸만 됐으면 왜 반졸꾸만 돼도 이거 술술 읽을 수 있냐 우리가 판매되는 책들 보면 건강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려 왜?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많이 팔려갖고 이제 우리 반졸꾸 아니면 약졸꾸만 돼도 이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책 아닐 분도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전자제품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장래 미생물 하면 기능학 이런 거 딱딱 그래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우리 졸꾸러님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는 이제 기본 상식이지 그래서 기본 상식 수준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책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장래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우리는 뭐 뭐냐 우리는 내를 고칠 수 있다 장수의 역설, 영양의 비밀 이런 책 다 읽으셨으면 그 다음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운명의 각 이런 거 다 읽으셨으면 후성유전학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어때요? 그냥 이 책은 그거에 되게 얕은 부분을 구조를 짜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된다는 게 말씀하셨지만 복잡계 플러스 진사회성 동물 요거 합쳐 놓은 거를 이제 다양한 분야를 쫙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고 앞부분 그 뭐지 그 천체 물리학 보면 약간 나오는데 그거 말고는 진짜 졸꾸료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어디서 다 들어봤는데 어디서 배워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책 읽으면은 제가 끝까지 보라고 했잖아요 찐 졸꾸나 아 내가 독서 잘했구나 그 다음에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1, 2년 그게 여러분 6개월 만에 1년 만에 되고 그러지는 않고 2, 3년 해야 돼요 한 3개월 만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좀 필요한 책을 쫙 읽으면은 이런 책이 솔직히 얇은데 엄청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초생산성은 여러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초생산성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도 다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좀 갈려요 열심히 독서를 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 반나절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진짜 반나절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반나절이면 주말에 어 스포츠 가서 커피 한 잔 때리면서 내가 우리가 얼마나 영역이 돼 있는지 한번 좀 볼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르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저도요 저도 저는 솔직히 띄엄띄엄 읽어서 그렇지 각 잡고 읽었으면은 4시간? 5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었을 책? 왜냐면 뭐 여기에 나온 내용보다 더 많이 하는 내용도 많으니까 이제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가지 분야들을 정말로 컴팩트 있게 임팩트 밀도 있게 잘 엮어 온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복잡게라는 거는 너무 방대한 학문이고 어려운 학문이어서 이게 막 구체적으로 복잡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책은 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이 사람도 우리가 복잡게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책을 읽어가면서 복잡게에 대한 이해도를 올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 수백 년간 물류와 교역망이 지구 전체를 감쌀 정도로 성장했지만 우리의 도덕적 책임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도덕심의 상당 부분은 유전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둘 다이든 우리가 수렵 채집인으로서 작은 가족 집단으로 살던 시절에 진화했다 도덕의 기형 같은 거 읽어보면 여러분 도덕이 왜 필요했는지 진사이성 동물로서 싹 설명해주는 건데 우리의 여러분 도덕에 대한 어떤 스케일 수준은 수렵 채집인에 머물고 있는 건데 지금의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고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전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수준이에요 전혀 다른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도덕적 사고 방식은 어때요? 정말로 우리 막 진짜 수렵 채집인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던 간에 그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 보면 행복의 조건만 나온 게 아니라 나이 든 노인분들이 어떻게 멋지게 늙어가는가가 나오는데 멋진 어르신의 특징이 뭐냐면 통합적 사고입니다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고 죽음이 다가오면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우주와 자연과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멋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어떤 윤리적 문제에서 윤리적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합적 사고거든요 이런 책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복잡하게 하면 복잡하게 도움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통합적 사고를 할 수가 있고 통합적 사고를 하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도덕, 윤리적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또 우리 갖고 자아가 확장이 되어지고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에 대한 실천이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장수의 역설 읽고 영예의 비밀 읽으면 아 나 좋은 거 먹어야지 내 장래미 성물 잘 키워야 되니까 이러다가도 사람이라는 게 있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모멘텀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책 읽고 오늘 고약간이나 점심 좀 좋은 거 먹어야겠다 나체 위주로 아 이거 너무 프리바이오틱을 섭취를 안 했네 우리가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 요즘에 긴장을 놓치고 있었어 그러면서 여러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고 뭐 이 책은 진짜 한 반졸금한 데도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책이고 진짜 훌륭한 교양서적 정말 진짜 이 시대의 교양서적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좀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양에 치중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소개하고 뭐 체인지그라운드에 소개하고 그 정도 소개해서 몇만 명이 봐도 500권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신박사 국한 시키면은 100명도 안 볼 때가 있어요 이 영상을 만 명이 보시는데 저는 근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다 상황적 한계가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 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때문에 바쁘시고 습관이 안 됐고 어떤 사람은 독서하는 환경에서 태어난 거고 저는 이 책을 읽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복잡계적 사고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사고 방식이라는 건 이제 유튜브를 끼고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라는 거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내가 유튜브로 조금 완화시켜드리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읽으면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 머리도 겁나 훨씬 더 똑똑해지고 가끔은 이제 이렇게 100명도 안 보시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근데 자꾸 읽히려고 근데 옛날에 좋은 게 뭐야 막 빡독할 때는 좀 그때 더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지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빡독하면은 다 모여서 읽고 나 이 책 사갖고 가서 읽어야지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딴 책 내가 사놓은 거 읽어야지 잊고 있다고 빡독하면 리마인드 되고 빡독 되면 리마인드 돼서 아 내가 못 가지만 나는 못 가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해야지 이러면서 그때 독서량이 확실히 더 많았는데 확실히 좀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어요 확실히 이게 코로나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가 빡독이라는 게 엄청난 미미였는데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었는데 진짜 그게 좀 안타깝죠 온라인이랑 그 느낌 다시 느끼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도 움직임의 힘 얘기 안 꺼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던 노래를 하던 뭘 하던 밥을 먹던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렇지 그거는 그냥 뭐 운동뿐만 아니라 노래도 다 똑같아요 같이 먹는 것조차도 그래서 좀 많이 먹긴 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탁 근데 그거가 미친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코로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이 복잡계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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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